내 맘대로 논어를 읽어보자 생각한 것은 공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문장만 남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은 상황을 알고 정확히 이해했겠지만 공자에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후대에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격화된 공자의 모습이 합체되어 주석서를 만들 당시에 자신이 꿈꾸는 시대상을 다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 맘대로 논어를 읽어보자 공자가 왜 저 말을 했을까를 내 맘대로 상황을 만들어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논어 읽기 첫번째 논어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학위 시습지 부여교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연애 때처럼 책을 들여다보던 공자가 그날따라 책 읽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1시간. 해가 뜨고 1시간까지 공자에게 그 시간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진 가정환경에서 온갖 화들의 일로 집안을 도와야 했던 공자는 15세 정도에야 학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학자는 공자의 탁월함을 알아보았고 공자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자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책을 공자에게 읽도록 빌려주었습니다. 공자는 책을 사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고 서당과 같은 사교육을 받을 만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공자는 아침 일찍과 저녁 늦은 시간이 아니면 돈벌이를 해야 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지만 학식을 높여서 인정받지 않으면 가난해서 탈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죽자 사자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공자에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주제를 알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자 공자는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이었지만 작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깨어있었고 논밭으로 갈차비를 하거나 벌목을 위해 산으로 갈차비를 하거나 허드레시를 하기 위해 큰 마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이야. 공자의 친구가 터벅터벅 걷던 공자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였지만 중이는 공자의 자로 이름을 대신해 부르는 호칭입니다. 흔히 말하는 족보가 없는 하츠미는 예외였지만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집안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이거나 집안의 어른, 사회적 계급이 확연하게 높은 경우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동년배나 일반 사람은 이름 대신 자를 불렀습니다. 공자는 다가오는 친구를 보며 반갑게 마주했습니다. 공자의 공부에 대한 열혜를 알고 있고 지금은 공부할 시간인데 밖에 나온 공자에게 무슨 일이 있나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웬일로 밖으로 나왔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상념이 생겨서 바람 좀 쇄겸 나온 거야. 육지가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수만 년을 교류하며 지냈지만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과 삶의 인식이나 정서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한민족은 사람 자체를 중시하는 정서를 이어 얻고 친구에게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들어보니 뻔한 일인데 겸손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을 천박한 소임대로 치부하지만 중국인의 정서에서는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라는 개념이 강했으며 인날부터 하측민부터 고관대자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이익이 그 무엇보다 모든 가치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고 부풀려 과장해야 무시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과장이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 과장을 잘할수록 인정받는 정서가 강한데 어떤 임무에서 성공이나 실패했을 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상과 책임이 극과 극이어서 중국인에게 경성과 감정의 솔직함은 성공을 포기하거나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살기 위해서 과장하는 정서를 지금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친구에게 공부가 안되고 짜증나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작은 마을에선 그를 모른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익히고 공부한다면서 돈벌이를 적게 하는 공자가 이상한 경우였고 학물을 멈추지 않는 공자는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부러움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공자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면 격려를 듣기보다 직설적이진 않지만 공부하는 자신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만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매달린다 해서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잃는다면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정해진 것을 잠시 뒤로 미루어 잠시 잊었던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마주할 수 있지. 그래서 밖으로 잠시 나와서 의미를 되찾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공자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든 못했든 자신과 뭔가 다른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정서에서 고작 16살 친구가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을 새벽 대바람부터 걱정하면서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답변이라며 저런 말을 들어놓으면 정이 뚝뚝 떨어지겠지요. 공자가 똑똑한 것과 결계로 그래 니 팔뚝 참 굳다. 이 밥맛 없는 노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간 공자는 자신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던 친구의 표정에서 흡족함을 얻었습니다. 읽기 전에 적어놔야겠군. 공자는 붓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기 배우고 시습지 때때로 익히면 부여겨로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가끔 공부가 머리 아플 때 때때로 땡땡이를 치는 것도 즐거운 일임을 공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노에는 공자의 가르침이라며 문장만 있을 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디까지나 제가 만들어본 상황일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노노 읽기 첫 번째였습니다.